해외에서의 어떤 유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역 단계에서 최대한 이제 걸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검역 단계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또 확인되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신속하게 확인을 해서 도취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자가격리, 집에서 자가격리가 되시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제재가 무서워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들, 또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자가격리를 스스로 잘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검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1명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34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이 6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15명이 내국인, 2명이 외국인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227건이며 이 중 내국인은 206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 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입국자 중 정상이 있는 경우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에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시키게 됩니다. 정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이 기간 중 정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장, 공무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겉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움으로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며 이후에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 감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 검역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하여 3월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기국 후 14일간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국자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 10살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전용 치료제가 없어 정부는 대항감염학회 등 전문가 금고안을 바탕으로 후천성 면력 힐픽점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른 질환 치료제 7종에 대해 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입 초기인 1월 말 약 16억 원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용 치료제 개발 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에비비 10억 원, 추경 5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 제약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의 한시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4월부터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에서 1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비 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전자바우츠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소비 쿠폰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늘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공항에서 지금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들을 지금 광고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 중 또는 늦어도 모레 오전 중에는 이런 좀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보 이동형 방식으로만 고집하지는 않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기존의 선별진료소에서는 대략 1시간에 한 2, 3명 정도밖에 검체 지치를 못하는데 적어도 1시간에 한 10명 이상을 좀 빠르게 검체 지치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검체 지치를 하는 방안으로서 좀 새로운 창의적인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들은 내일 또는 모레 오전부터 공항에서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식이라는 언급을 브리핑해서 거의 한 적은 없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19의 특성이 상당히 증상 초기 심지어는 무증상인 시기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아직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식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국내의 산발적인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차단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상적인 방역체계와 일상적인 보건여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추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은 위험도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통계를 요청하신 분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3주 차에 유럽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이고요. 그 다음에 3월 4주 차에 미국발 입국자는 1만 명당 확진 수가 28.5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1주 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럽이 좀 더 확산세가 좀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비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배 이상의 어떤 차이 유럽 입국자들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기,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일단 미국은 유럽 입국자들보다는 조금 더 자가격리는 하지만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미국의 어떤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발생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럽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되면 미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2단계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도 중요하고 또 하나 기자분들이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진단검사 총량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하루에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대략 15,000건 그리고 아마 맥시멈까지 저희가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2만 건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런 공항에서의 유럽 쪽의 입국자들에 대한 검지를 비롯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조사나 전국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의뢰하고 계시는 코로나 의심 환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포함해서 대략 한 1만 건에서 1만 5천 건 정도의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 총량의 여력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하루에 2,500명을 넘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을 전부 전성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검사 총량 중에서 2,500건을 여기에 할당하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전수를 다할 거냐 말 거냐는 굳이 미국 입국자가 아니라 요양병원에 전수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험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등등의 건의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위험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집중하는 게 이런 총량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